와 진짜 멋있다 하하하하하 어이 어이 형 잘 어울린다 리나 흐흐흐흐 와 흐흐흐 불가능은 없다 대인인가요? 대인인가요? 방탄 헬멧 방탄 조끼 이거 뭐야 이거 위장복이야 위장복 응? 위장복이 뭘까요? 위장복이 뭘까요? 숯같아요 어? 숯같아요? 나무야 나무? 응? 나무같애? 응? 어 그 용도로 하는거야? 어이 잘하네 나무..나무게 아린아 이거 뭐 하는거야? 어 숲에서 싸울때 하는거지 위장하는거야 위장 저기 이거 이것 뭔가 찍어줘? 어 찍어줘? 어 바레 바레 이거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거 아니야 이초? 그렇지 본거 같애 나도 전차 잡는걸 대전차 잡는거에요 아 이거? 오 탄창 봐봐 탄창이 무슨 일반 소촌 탄창 한 3배만 하네 아 그렇게 껴야 되죠? 어 오 쏴봐 와 뿅 뿅 뿅 뿅 뿅 뿅 뿅 뿅 뿅 영국아 넌 여기 민간인 그런걸로 해갖고 앞에 서있어 ثر 해쿅민간 홍보대사로 해갖고 어 얼마나 아니야 작년에 작년에 MBC 경남에 나왔거든요 국방기사랑 여기서 인터뷰했어요 여기 막 좋다고 이런 프로그램 그 사람은 알잖아 써봐 그것도 다 해줄게 이거 그거다 그치 야간티식형 이거는 방탄 조끼면 총알도 막나요? 네 싸도 안죽어요 마저도 몇 미리까지 되죠? 진짜 AK까지는 박아야죠? 네 7.6미리니까 AK까지는 박아야죠 그거까지는? 진짜? 아니 만져먹을게요 아 안될 것 같은데 개인장 부류니까 안되고요